안녕하세요. 여섯시 내 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처음 키우면서 가장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다육이들을 4종을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펜다드럼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집시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목대가 길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연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대가 아주 아름답게 키우고 있는 또 하나는 요건 이제 퍼플 딜라이트에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가 저는 이제 이거 외에도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이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예뻐가지고 제가 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가 제가 이제 외목대로 아주 천원짜리 작은 퍼플 딜라이트를 사가지고 와서 요거는 제가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벌써 목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이 4가지 종류 다 얼굴 색깔이나 생김새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총점은 다 목대가 잘 만들어진다는 또 특징이 있고요. 약간 연보랏빛이 있다는 좀 특징이 있는데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펜다드럼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이 중에서 가장 백분가루가 많이 덮여있는 아이고요. 가장 보랏빛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다드럼의 특징이 약간 얼굴이 이렇게 평면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 보실 때 굉장히 납작한 얼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펜다드럼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런 좀 특징이 있고 가장 보랏빛이 강하고 백분이 있는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펜다드럼은 목대도 아주 독특한 보랏빛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다육이들은 이제 목질화가 되면 갈색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펜다드럼만큼은 이렇게 목대까지도 보랏빛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해보시면 가장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아이가 이제 펜다드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육이들은 설명을 들으면 사실 구분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렴한 아이들은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짚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짚시는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핑크감이 많이 도는 다육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얼굴 크기의 로제트 사이즈가 그래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게 이제 짚시인 것 같습니다. 물이 들 때는 전반적으로 입장 전체에 이렇게 스며드는 모습으로 물이 들어요. 이게 이제 물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육이들을 구분하기가 가장 쉬운데 이 짚시는 전반적으로 핑크감이 있게 전반적으로 색이 조금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연봉은 또 물이 들 때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좋냐면 이게 이 다육이들 중에서 이 연봉이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얼룩이 지는 느낌처럼 물이 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연봉하고 이 퍼플 딜라이트하고 입장이나 이런 스타일이 가장 많이 닮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드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언제나 약간 피멍이 든 것 같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불 때는 훨씬 더 이제 그게 강해지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이 연봉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꽃대로 지금 번식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목대가 지금 목질화가 되면서 자구가 올라와서 이만큼씩 자구가 크고 있어요. 네, 연봉이 지금 여기에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잎들이 다 하엽이 지고 네, 이렇게 중간에 꽃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봉은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 퍼플 딜라이트는 보라감이 좀 있으면서 핑크색이 살짝 이제 피멍이 들기보다는 약간 얼룩이 지면서 물이 드는 편인데 참 제가 설명을 해도 어렵네요. 하하하하 네, 이게 얼굴들이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물드는 스타일들이 또 조금씩은 다르고 키우다 보면 확실히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만으로는 참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작은 사이즈 다육이라 할지라도 한번 키워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다육이 종류 중에서는 제가 볼 때 펜다드럼이 가장 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요. 연봉이나 퍼플 딜라이트, 짚시 다 충분하게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실 때 충분하게 물을 줘야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물이 좀 부족하면 입장이 잘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통풍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짚시는, 또 퍼플 딜라이트는 이렇게 잘 떨어지는, 입장이 잘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키우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통풍이고요. 너무 예쁘게 키운다고 해서 물을 조금씩 주시면 오히려 입장 떨어짐이 생기거나 얼굴이 너무 작아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예뻐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봉은 굉장히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고 생각보다 퍼플 딜라이트도 얼굴이 상당히 크게 자라는 다육이들인데 너무 작게 키우는 것보다는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의 충분한 관수로 얼굴을 조금 크게 키우면서 다부지게 키우는 게 가장 예쁜 모습으로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짚시이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팬더드렁, 짚시, 퍼플 딜라이트, 연봉까지 비슷한 아이들을 한 번 집합을 좀 시켜봤습니다. 이 외에도 퍼플 엔젤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조금 더 비슷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교배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또 다육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비슷한 아이들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키우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다육이들 오늘 한 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또 구분하시는데 그리고 또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육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